오늘 작정하고 리뷰 영상을 찍습니다 워러브 안녕하십니까 247chilin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액션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아 제가 가만히 제 영상들을 뒤돌아 보니까 너무 스트릿 브랜드 패션이나 이런 쪽의 리뷰들을 잠깐 등한시 했었어요 사실은 졸수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리액션 영상으로 조금 많이 기울은 것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또 마침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께서의 말씀도 계시고 졸수가 안 나와도 제가 이것도 원래 하고 싶었던 컨텐츠였는데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았어요 졸수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제 중심을 잡고 제 색깔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작정하고 리뷰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제가 크로스백 두 종류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 개인 소장님 크로스백을 바로 구찌와 버버리 두 개의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짧고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리액션 영상 때 가끔씩 메고 나오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었죠 이 제품은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구찌쿠리의 소프트 GG 스프림 메신저 100 이라는 제품이 정식 명칭입니다 가격은 172만원이에요 한국 백화점 가격 172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압구정 갤러리아 매장에서 구입을 했고요 일시불로 사버렸습니다 예 미친놈 소리 듣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게 제가 미고스의 옵셋이 파파라치 사진에서 이 메신저 백을 메고 가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거 갖고 싶다 구찌 보통 일반적인 클래식한 문양에 있는 이렇게 프린팅된 이런 메신저 백을 사느냐 검은색 바탕으로 된 메신저 백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랑 좀 경합을 나름 하다가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사실 요즘에 힙합에서 가장 유행이라고 하면은 크로스백과 웨이스트백이 있죠 근데 웨이스트백이 저희 같은 등치 소위 말하는 이제 돼지들한테는 약간 쥐약 같은 코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깨 이렇게 크로스로 꽉 조여서 매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더 나와보인다든가 아 좀 코디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신 크로스백을 샀습니다 수납도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 이 가방의 백미는 이 지금 프린팅된 로고들이거든요 올드 구찌 로고도 있고 호랑이 문양도 있고 옆에 또 뉴욕 그 뉴욕을 프린팅한 동그란 로고 들어있고 뭐 요런 느낌으로 되어있고요 전반적인 소재는 PVC로 되어있어요 PVC로 되어있고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가죽들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방끈도 일종의 또 멋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구찌 고유의 또 클래식한 또 컬러인 녹색과 빨간색으로 되어있고 또 여기도 가죽으로 되어있고요 가방이 좋은 점이 하나가 수납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가방이 얇지만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많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패드 미니도 넣어봤는데 다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요 가방 안쪽은 이렇습니다 요 바깥쪽에 이렇게 뭐 카드나 요런거 넣을 수 있게 수납이 있고 또 여기도 안쪽에도 자크로 달려있는 수납공간이 하나가 더 있죠 안에 소재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천의 느낌의 소재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포근포근한 느낌을 줘요 안에 뭘 넣을 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방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습니다 되게 가볍고 저는 사실 이런 코디를 할 거면은 어떤 옷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 구찌 계열의 옷이 녹색과 빨간색을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카키색, 뭐 카모, 이런 베이프나 이런 의류들의 옷에는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오늘같이 저처럼 이렇게 이제 빈티지 랩 티셔츠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힙합에서 좀 작년까지도 유행되었던 이제 빈티지의 아티스트 머천다이즈 랩 티셔츠를 입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핫보이즈라는 예전에 릴웨인이 소속된 랩그룹의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거에 한번 요렇게 매보면은 요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크로스백이 소위 말해서 저희 뭐 일반 대중분들이 아는 뭐 약간 직장인 스타일로 이렇게 매는다는 스타일이보다는 조금은 끈을 조여서 너무 또 핏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몸에는 맞게 이렇게 많이 매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매고 다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버버리입니다 버버리 이 가방의 정식 명칭은 태그프리트 런던 체크 크로스 바디백입니다 이름이 더럽게 길죠 버버리가 작년부터 혁신적인 디자인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런 그래피티 같은 디자인을 넣고 뭔가 젊은 느낌을 스트릿한 느낌을 지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버버리도 이렇게 기존의 이런 체크 무늬의 크로스백에다가 이제 그래피티를 입혀줌으로 인해서 아 우리 브랜드는 더이상 아재가 아닙니다 더이상 우리는 꼰대가 아닙니다 라는거를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백화점 기준으로 100만원이었어요 딱 100만원이었고 저는 면세점에서 80만원대에 구입을 했었는데 뒷목을 잡고 한번 쓰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버버리에서 파격적인 세일을 감행을 해가지고 이 가방의 가격이 50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세일의 현장을 보고 그냥 아직 잘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버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제품이 없습니다 사실 뭐 이건 일반적인 그냥 크로스백이에요 크로스백인데 그래피티를 입혀놓음으로 인해서 아임낫 꼰대 아임낫 직장인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다 라는거를 좀 보여주는 백입니다 요 가방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바디는 PVC로 되어있고 PVC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죽이 덧대어져 있다는 점 뭐 그런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방끈은 천입니다 예 제가 크로스백을 이렇게 두개를 번갈아가면서 매봤는데 크로스백은 가방끈이 가죽인 것보다 천인게 좋더라구요 가죽이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한두껏도 없어서 그리고 한푼 두푼 주고 사는 가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수납공간이 끝이에요 이 안포켓 있고 그냥 들어가는 일반 수납 있고 여기 끝입니다 메신저백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게는 좀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뭐 돌덩이를 들고 메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구요 좀 크로스백 치고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이패드를 넣어보면 어깨가 약간 아프나봐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메 볼게요 요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크로스백을 약간 약간 조금 앞으로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이게 메고 다니거나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하거나 역시나 끈은 헐렁하게 아니고 그 약간 좀 이렇게 몸에 맞게 이렇게 조여서 메 봤습니다 요런 스타일로 메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이 그래피티 무늬가 없었으면 절대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구찌가 거의 뭐 제가 자주 메는 가방이기도 하지만 구찌가 참 좋아요 원래 제가 진짜 미친 척하고 고야드를 사려고 그랬어요 또 힙합에서 알아주는 크로스백의 그 약간 신기해 있는 가방이라고 하면 고야드 메신저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야드 메신저백이 엄청나게 비싼 거 알고 계시죠 300만원대를 하고 있어요 고야드 메신저백은 300만원대를 따지고 보면 일반 지방시나 뭐 생로랑이나 구찌나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데 백팩 살 가격하고 맞먹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고야드 크로스백에 산다? 아 저는 조금 안되겠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고야드 가죽이 이쁘긴 한데 생각보다 약한 거 같아요 이렇게 기스도 잘 나고 특히나 고야드 메신저백에 가방끈이 가죽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뭐 더운 날 땀에 쩔쩔면은 가죽은 또 취약하잖아요 그런게 또 안 좋을 것 같고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취약할 것 같아요 아 그 돈 몇백만원 주고 샀는데 스크래치 엄청나게 나면 또 그건 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야드 메신저백에 구입은 차마 포기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10몇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던 가격은 차라리 310몇만원 있었으면은 이거 이 가격대에 비슷한 걸로 한 두개 사는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렇게 구찌와 버버리 크로스백 두가지를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크로스백이 더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또 슈프림 제품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세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4 7 7 115 individually Здесь 우리